안녕하세요. 진생입니다. 35년 지기 영림 와봤습니다.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바깥에도 어마무적이 있습니다. 여기에 아직도 있네요. 약을 줍는 것도 있네요. 진진물 약을 종간 쳐 놓은구나. 진진물 약이 있길래 그걸로 줬거든요. 약은 옳은 것이예요.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. 진진물이. 짧게 떨어졌네요. 이것도 바껴 해놔야지. 요거는 요번에 작업을 했어요. 뭐 어떤가요? 이거는 그거에 갚나요. 내가 그거 450준 거 원더풀한 지적을 가지고 350에 가져왔다. 이거 100만원 깎아줘. 진진물 좋아해요. 분홍색. 분홍색. 연한 분홍색 있죠. 분홍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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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박산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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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아 걔도 반지지가 쏜거지 아니 안 아프다고 좀 아는 체중 해줘 지금 고개만 돌려 야! 소나무 형 소나무 엄청 늘어났다 응? 소나무 엄청 늘어났어 아이고 배깔물도 배깔물도 어떻게 인마 이새끼 이거 형! 누구래꺼 이거 배깔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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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룸 암룸 순룸 만원 준거요 나도 만오천원 주고 사가지고 열두 만원 집에서 키웠잖아 잘하는데 누구도 이렇게 체중 수 commander